안녕하세요 안협수입니다. 한국에서 흥행한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서 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주인공의 머리끈이 연결에 대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일본인은 예로부터 줄과 그것을 이용해 묶는 행위에 대해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 방식에 의해 다양한 의미와 용도에 사용되고 있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일본의 다양한 매듭 방식 중에서도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귀감묶기가 생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문화인 김박은 연구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지식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교토대학의 공개 토론회에서 교수가 강연 중에 김박에 대한 시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한 평판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올리며 한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공개 강연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결국 영상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김박, SM은 성문화의 한 장르로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의 김박은 이미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예술 영역으로 발전된 상태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 김박이 예술의 경지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김박을 과연 순수한 예술로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김박은 줄이나 로프 같은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뺏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단주되지만 지금 와서는 김박 애호가들에 의해 지배나 고통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즐긴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전제하에 이런 김박이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김박의 시작은 신뢰와는 전혀 무관하게 포로를 포획하기 위한 전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무사들은 전투기술로서 포박수를 익히게 됩니다. 적을 산채로 데려오면 더욱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애도시대에 와서는 죄인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전화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밧줄의 색상도 달라지고 매듭도 다양해지게 됩니다. 점점 복잡한 구조의 매듭도 생기는데 이것은 매듭을 푸는데 능숙한 닌자들을 포박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메이지 시대에 와서야 수갑이 보급되면서 밧줄로 구속하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김박은 관능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데 애로한 세계로 가져온 것이 이토 세이오입니다. 이토 세이오는 1882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각을 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그림을 시작했고요. 9살에 봤던 연극에서 한 여배우가 밧줄에 묶이는 장면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토 세이오는 여성의 모습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한 의학서가 번역이 되어 출간됩니다. 사이코페시아 섹슈얼리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정신의학 용어로서 성생활 심리에 관한 S, 사디즘과 M, 마조히즘 그리고 패티시즘 같은 용어에 대해 처음으로 착안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갓줄로 묶는 김박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고행 속에서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만화 베르세르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파르네제입니다. 그 캐릭터가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암튼 정신병리학의 성소로 불리는 이 책은 일본의 색정광편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됩니다. 이 책은 메이지 정부에 의해 갈금 처분을 받게 되지만 어둠의 경로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토 세이오가 성인이 되고 25살에 신문사에 들어가 사파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28살에 타케오라는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아내를 모델로 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아내 타케오는 미인도 아니었으며 특히 묶이는 것에 대해 큰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델을 고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모델로 고용한 사사키 키네오라는 여성은 이토 세이오의 요구를 곧잘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당시 나이가 무려 12살, 당시 일본 미숙아들 사이에 유명한 모델이었으며 다른 작가의 대표 작품에도 그녀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토 세이오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았던 첫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후 모델로 만난 사하라 키세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작품과 긴박에 관한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1934년 40살의 이토 세이오는 26살의 키세와 재혼하여 본격적으로 아내를 모델로 긴박한 상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작품도 함께 말이죠. 이때 대표작이 유키샘의 아내를 많은 눈이 내린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밧줄로 묶은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때 아내 다리가 거의 마비가 올 뻔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작품이 아내를 거꾸로 매단 사진입니다. 해당 작품이 공개되고 이토 세이오는 변태로 매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 사하라 키세가 바람을 피면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토 세이오는 세 번째 부인을 만난 뒤에도 계속 긴박을 주제로 작품을 꾸준히 선보입니다. 작품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유치장에 10일간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 억압된 생활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에너지가 단번에 폭발합니다. 이때 여러 종류의 잡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토 세이오가 자신의 작품을 게재하기 시작한 전설의 잡지 기담클럽에 처음으로 긴박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때리는 것이 주였던 SM 문화 중심의 긴박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긴박을 문화로서 확립시킨 것이 바로 SM 매니아들입니다. 기담클럽은 독자 투고라는 형태로 SM 매니아들의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밧줄을 교차시켜서 내용물이 새지 않기 위해 그물처럼 매듭을 했던 다각형으로 묶는 방법을 오로지 성적 기호를 위한 기관묵기로 발전시켜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긴박은 일본의 성산업에 크게 자리매김하면서 SM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토 세이오는 긴박을 주제로 한 그림과 사진작품을 계속하면서 긴박사로도 불리게 됩니다. 일본에는 이 긴박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토 세이오는 1961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70년대 기담클럽을 보고 자란 창작가들이 긴박에 관련된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1974년 나오미가 주연으로 등장한 꽃과 뱀이 개봉됩니다. 이후에 관련 작품들이 쏙쏙 제작되어서 긴박은 대중적으로 퍼져가며 SM 애호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SM 잡지에는 당시 인기리에 활동 중이던 그라비아 아이돌을 긴박하는 사진들이 실리게 되죠. 1970년 중반에 SM 클럽 나가노 퀸이 오픈 그리고 1979년에는 롯봉기의 고급 SM 살롱 사무가 오픈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성의 긴박사도 생기기 시작했죠. 1980년대에는 미디어와 함께 긴박의 문화가 크게 진화하게 됩니다. 에로비디오에 긴박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생활하던 YY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외국인이 긴박사의 제자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서양에 이 기술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로프 아티스트로 불리며 일본의 긴박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긴박 동호회가 온라인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SM 전문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전세계로 이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SM 클럽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긴박은 일본에서 점점 친숙한 문화가 되어갑니다. 긴박을 배우는 장소가 생기고 관련된 축제도 열리게 되죠. 심지어 2009년에는 런던에서 긴박미 제전이 개최됩니다. 긴박 애호가들이 모인 축제였죠. 긴박 오타쿠 미국인이 쓴 더 뷰티 오브 긴박쿠가 출간됩니다. 2010년부터는 변태 취급받던 이 긴박의 문화가 전세계에서 즐기는 문화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성인 장난감 판매점에 가면 젊은 커플들이 함께 쇼핑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하는데 가장 잘 모이는 곳에 관련된 상품들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대의 젊은 긴박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공연이나 강습회가 자주 열리게 됩니다. 이 강습회에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하죠. 가장 최근에 와서는 패션에도 긴박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레드카펫에 이런 패션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하이컬처로 간주된 가부키 우키요에처럼 긴박 문화도 예술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많은 작가들이 관련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묵묵히 버티는 M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S에게 몸을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증거가 되어 폭력임을 면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었다며 긴박을 예술로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장소는 귀감묶기당한 미술관입니다. 이곳은 하라주쿠 캐스트리트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내려가면 최근에 생긴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게 지금 완공이 됐거든요. 완공이 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퍼포먼스를 한 건데 현재는 사람이 매달려 있진 않고 이 갤러리의 코너 부분을 이렇게 다 밧줄로 묶어놨어요. 일본에서 현재 이 긴박이 하이컬처 쪽으로 간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아티스트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 멋있네요.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 나왔던 SM클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긴자고요. 최초로 생긴 SM클럽 중에 하나가 긴자에 생기기도 했으니까 긴자에 이런 클럽들이 많이 있나보네요. 스낵이 많은 골목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가면은 네 이 골목 네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보죠. 이런 골목 안에 매장이 있군요. 이야 여기 안에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고양이 마크 SM클럽입니다. 이쪽 지하로 들어가면은 SM클럽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에는 서비스료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회금이나 회비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병 유지 쪽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전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버틀 술을 구입한 사람들은 오픈부터 8시까지는 5,500엔 8시부터 9시까지는 6,500엔 야 일찍 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프리드링크 여기는 이제 8,000엔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입장료 4,000엔 소프트 드링크가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레이디스 데이로 이천엔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인 것 같네요. 1998년부터 시작한 클럽인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진들이 있네요. 이 외에도 일본 곳곳에 이런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바에 있는 한 호텔을 왔는데 시골에 왔는데 지금 상당히 으슥한 곳에 호텔 X라는 곳인데 보시면은 이런 전문 호텔입니다. 일본 곳곳에 많이 있죠. 근데 여기는 참 독특한 장소에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2시간 대실에 3만 5천원 이런 시골에 이런 호텔이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디자인이나 예술 관련 박람회를 정말 자주 다녔거든요. 그런 곳을 다니면 실제로 부스 중에 몇 군데에서 이런 김박에 관련된 디자인 상품이나 예술품들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김박을 시현하는 부스가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고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박람회에 참여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